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집 어딨죠? 안녕하세요 두 분 방송 진짜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원님 문철씨 화이팅! 지금은 라디오 시대의 포에버 데헷 남자입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몇 년 전 가을 어우 끈끈하다 저는 항상 규칙적인 성격인 탓에 그날도 역시 아는 형님과 편의상 천식 형님으로 하겠습니다 천식 형님하고 규칙적으로 술을 처마시기 시작했습니다 1차 폭탄주 2차 생맥주 그리고 3차는 양주 마셔야지 양주 이렇게 3차까지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먹고 완전 떡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머리는 깨질 듯 했고 겨우겨우 출근했죠 그런데 점심때쯤 천식 형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 깜짝 놀라서 제 지갑과 차키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은 당연히 저한테 있었어요 네? 없었으면 제가 출근을 못했겠죠 형님 제 차키하고 지갑 저한테 있는데요 어? 그래? 네 잠깐만 그러면 이 지갑하고 차키는 누구 거냐? 몇 초 정적이 흐른 뒤 형님이 물었습니다 야 너 어제 우리집에서 안 잤냐? 네? 제가요? 어 아니요 아닌데요 눈 떠보니까 내 방이던데 저희 어머니한테 한 번만 더 술 처먹고 기어들어오면 돌려서 전봇대에 막 박아버린다는 얘기까지 아침에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에 있잖아요 아 그래? 응 야 그럼 이거 지갑하고 차키 누구 거냐? 하여 저희는 기억을 더듬어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시간을 전날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어 잘 안되네요 그러니까 사건 당일 우리는 3차까지 마시고 둘 다 술이 떡이 됐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훔쳐갈 것도 없다며 평소에 잠그고 다니지도 않는 자신의 차 문을 열었죠 형님의 차 뒷좌석에는 한 남자가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거 어느 틈에 여기 와서 자고 했네 아 대리기사님 제가 앞에 타야겠어요 네 그럼 저한테까지 잘 좀 이렇게 드라이브 부탁합니다 형님은 그렇게 뒷좌석에서 자던 남자가 저인 줄 알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네? 차 안에서 남자를 깨웠지만 남자는 일어나질 않았죠 마 민중아 아 민중아 다 왔다고 아 이제 너 집에 안 가냐 아 참 가능수 없지 너무 취했으니까 너 그 인마 저 우유집에서 자 그래서 형님은 본인도 몸을 못 가누면서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남자를 부축해서 자신의 집까지 데려갔습니다 어우 여보 아이씨 그냥 내 후배인데 이거 완전 코알라데가 이거 우리집에서 오늘 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그렇게 취해서 들어간 형님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형수님이랍니다 그 이유는 형수님도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여보 몇말들었어? 춘식아 언제 오니? 어? 많이 늦었네 내가 오늘 집에서 잠깐 혼술 좀 했지 아우 당신 많이 마셨네 너만큼 마셨겠니 넌 너무 많이 마셨다 응? 즐거워 보여 야 취향기만 한 잔씩 더 쫙 한번 할까? 아냐아냐 나는 진짜 너무 많이 취해했는데 3살까지 형 왔는데 나는 자식은 늘 그런 식이야 너는 늘 그래 너는 여기 안 취했니 다? 그럼 다 멀쩡하니? 거기 여보요 여보요 거기 후배 이리 와봐요 알았어 알았어 타임타임 여보 얘는 진짜 지금 많이 취했다니까 허리를 지금 여보요 아이 그러지마 얘 지금 허리를 사올 수가 없어 그럼 니가 어딘지 아 넌 왜 자꾸 튕기냐 하지만 형수님의 고집에 못 이겨 셋은 그렇게 또 각자 거의 벽에 머리를 박고 술을 마셨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벽 세 군데에 고추장하고 황태가 꽂혀있더래요 진짜 미치겠네 그리고 세 사람은 언제 잤는지 모르게 잠이 들었고 가장 먼저 눈을 뜬 사람은 뒷좌석에서 자다가 얼떨결에 따라온 남자였습니다 아 어휴 어휴 어디에요? 어휴 어디긴요 어디집이죠? 아휴 말이야 아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휴 뭐가 죄송해요 아 좀 가보겠습니다 뭐야 뭘 가볼 어딜 가요 이리 와요 지금 에? 아휴 이리 와 빨리 나하고 해장술 한잔 더 하고 가야지 이리 와 네? 깜짝 놀란 그는 황급히 일어나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 친절하게도 형수님이 팔을 부여잡고 해장술은 하고 가시라며 그를 식탁에 앉혔고 그 남자는 전혀 모르는 집에서 전혀 모르는 여자가 팔을 부여잡고 해장술을 먹고 가라 하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미쳐버릴 것 같은 황당함 속에 연신 거절을 했는데 야 이 형수님 고집도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아휴 죄송합니다 아휴 정말 죄송합니다 아휴 뭐가 이렇게 죄송하대 술 친구끼리 이리 와요 아휴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아휴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왜 이래 아휴 이제 그만 그만 남자는 그렇게 앞뒤도 안 맞게 귀신씨 나락 까먹는 소리를 내뱉더니 지갑과 차키는 그대로 둔 채 호련히 사라졌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에 일어난 형님은 중얼거렸던 겁니다 아휴 아휴 여보 누구 왔어? 아휴 여보 나간거 뭐야 응? 아휴 아휴 목말라 여보 민정이가 지갑하고 차키를 두고 갔네 그래서 형님이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죠 야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그럼 내가 어제 생판 모르는 남자를 집에 데리고 온 거야? 그렇지 형 지갑에 신분증 있나 봐봐요 아 그럴까? 아 잠깐만 지갑을 열어보면 형님은 소리쳤습니다 교도관이야 교도관이야 야 야 우리 죽었다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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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광주에 있는 교도사라는데 예? 야 나 설마 납치죄로 잡혀가는 거 아니겠지? 아 나 너무 추해가지고 이 사람이 넌 줄 알았단 말이야 진짜로 아휴 아 도대체 얼마나 추하셨으면 그래요 야 민정아 나만 추했냐? 어? 아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지금 머리도 깨질 것 같은데 야 내가 진짜 다시 술을 마시면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진짜 아 저도요 지금 아휴 죽겠어요 지금 야 잠깐만 잠깐만 나 저기 그 교도관한테 전화드려야 되니까 일단 끊을게 그래서 제 전화를 끊자마자 형님은 지갑 주인인 그 남자에게 전화를 했고 지갑과 차 퀴를 퀵서비스로 보내겠다는 말에 그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더랍니다 아휴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제가 취해서 선생님 차를 타가지고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술을 마시면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다시 술을 처마시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셋입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금주를 하며 가을을 보냈는데요 가을이 지나자 형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 겨울 됐는데 한 잔 해야지 어? 그 교도관 푸르는 거 어때? 전화 보러 있는데 예 술을 완전히 끊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양심이란 건 있기에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만 규칙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쓰고 보니까 문득 그 교도관님께서는 술을 끊으셨나 궁금해지네요 아 전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튼 세상의 모든 내주가 여러분 술은 적당히 드십시다 이상 끝 와우와와와와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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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